지금 바꿔볼게요. 세상에 아직도 대한민국의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 21일에 충남 천안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당시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캄캄한 저녁 시간이었는데 어느 횡단보도입니다. 그런데 초록불이 깜빡깜빡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맨 학생이 저 파란불일 때 건너가려고 바쁘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뛰어가는데 한 차량이 저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가방을 맨 학생이 차량을 보긴 한 것 같은데 몸을 틀려고 했지만 저 차량이 너무 빠른 속도로 다가온 거예요. 순식간에 학생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지금 보행자 신호가 물론 깜빡깜빡이는 상황이라 하지만 어쨌든 보행자가 건너릴 수 있는 시간이 그 신호잖아요. 그런데 저 차량은 지금 횡단보도가 있고 그리고 신호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무가능을 달려온 거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학생이 물론 깜빡거리니까 빨리 뛴 것 같아요. 빨리 건너려고. 그런데 파란불이 켜져 있다는 말은 차량 운전자에게는 빨간불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거 속도를 줄이질 않아요. 저 정도 빨간불이면 속도를 당연히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줄이지 않고 지금 달리는 속도를 보세요. 저기가요 제한속도 50kg 구간이에요. 뭐라고요? 그런데 저 차가 몇 킬로로 다니면 130km로 운전을 했어요. 세상에. 몇 배입니까? 50km 제한속도인 차량 도로에서 시속 130km로 신호위반하고 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 학생을 치게 만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세상에. 저 학생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을 옮겨줬는데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진짜 학생이에요. 지금 젊음을 채 피워보지 못한 이 학생. 정말 이 사고 소식을 접한 주변 분들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시 반 거리가 완전히 사람도 안 다니는 적이라서. 야자 끝나고 우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 같아요. 세상에 진짜 김현일 평론가님. 제한속도가 50km인 구간에 130km가 웬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로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음주 운전자는 무시무시한 과속도 모자라서 신호 위반, 사고까지 냈잖아요. 아무 구호 조치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음주 뺑소니 운전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큰 사고를 낸 이후에도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 이후에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네. 학생을 치고 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던 이 차량. 이번에는 인도 위로 빠르게 지나더니 경계석을 넘어서 전봇대까지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이후에 1.8km를 더 달려온 차량은 그제서야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에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운전자였던 3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저, 저, 저게 지금 사람입니까? 박상비만, 저 지금 사람이에요. 저게 사람이 할 짓이요, 지금.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 차량 운전자의 경계석과 전봇대 등을 들이받으면서 바퀴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일단 정지됐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계속 엑셀을 밟는 등 이상 돌발 행동을 이어나가면서 괭음이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 0.119%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펌하신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운전자 알고 보니 평택에서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는 무려 20km 넘게 운전해서 천안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형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상당한 속도위반에다 만취 음주운전, 사고 도주에 무보험차 운행, 도로 위 각종 위법행위의 종합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간이야? 당신이 사람이야, 진짜? 그리고 회식했다면서요. 회식하면 혼자 술 먹은 거 아닐까, 아니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람이야, 진짜? 이 인간이 혼자 운전해 놔둔 거예요, 진짜, 지금? 그런데 저 사고를,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저 사고 차량을 보면서 지금 누리꾼들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허지원 변호사님. 이 사람이 평소에도 운전 습관이 양보나 배려를 위주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리꾼들 얘기입니다. 가해 차량 뒷부분에 붙어있는 저 스티커인데. 저게 뭐예요, 저게? 저게 이제 가해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추정된 차량인데요. 고속도로 1차로는 추할 차선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에서 천천히 가지 마라, 나 빨리 들리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잖아요. 보여? 안전거리 미확보, 이거는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는 얘기처럼 보이고, 브레이크 성능 좋음, 괴물보험 한도 높음? 이렇게 되어 있는 스티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혹시 뭔가 자기의 진로에 방해를 한다고 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유발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문구, 굉장히 공격적인 스티커들이 붙어있었다는 것이 지금 누리꾼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사고 이전에 이 차량을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2월 18일, 3월 16일, 3월 17일 등 어디에 주차했냐면요. 보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저렇게 떡하니. 똑같은 차 맞네요. 그렇습니다. 주차가 돼 있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는 사람도 나왔고, 같은 날 가해 운전자가 다른 차량들 상대로 보복 운전을 했다는 신고도 잇따랐고, 블랙박스에도 그런 장면이 잡혀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이 30대 운전자를 상대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은요. 검거가 됐으니까 법의 처벌은 받겠죠. 그런데 그 피해를 당한 학생은 늦게까지 공부 끝내고 집에 가던 길이었어요.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꽃도 제대로 피워보려 못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모는 음주에, 이런 무자비한 과속으로 모는 차량에 부딪혀서요. 이 아이의, 이 학생의 어처구니없는 그리고 안타까운 희생, 사망, 그 보상은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보상할 거예요? 정말로 너무너무 분노가 침이는 그런 사고였고요. 사건, 사건, 사건. 그럼 진짜 이 인간이 앞으로 법에 처벌받고 나오더라도 정말 영원히 운전 못하게 하는 그런 법 좀 만들면 안 됩니까? 너무너무 분노가 침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학생의 명복을 빌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TODD 감사합니다.